오늘의 시작으로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목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깊은 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도 낙하니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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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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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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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십자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목을 구원하셨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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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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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신 주님 사랑의 신 주님 나의 잠든 소망 걱정듯이 정경없네 사랑의 주네 나의 기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며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살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신 주님 사랑의 신 주님 나의 잠든 소망 걱정듯이 정경없네 사랑의 주네 날 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님 도우신 주님의 그 사랑 참 기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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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의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차가 충만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글쓰를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소리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단증이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와 그리와 송영 나 사는 동안 그리와 께 예수 성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해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보나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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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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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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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